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두번째 브이로그 시간입니다 전주에서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태원을 가는데 뭐하고 놀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아침에 얼굴이 부어있죠? 저 어제 옷 샀어요 이렇게 청바지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요?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버스를 타자마자 캐야되는걸 포켓몬고를 해야해요 왜냐 포켓몬스탑이 있네 포켓몬스탑은 그래서 어제 이상의 꽃을 잡았는데 너무 약해빠졌어 298cm 이것도 과거 한 번 한거에요 이번에는 혼대입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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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더 길을 갈 예정입니다 말하고 있는거야? 어 지금 아 진짜로? 이거 누르면 돼? 아 이거 찍고 있는거야 아 미안 여러분 죄송합니다 뮤직뱅크 밑에서 찍어줘야지 밑에서 슬로컷 올라가야지 아니 거꾸로 잡았어 이렇게 이렇게 럭크 좀 해 뮤직뱅크 뮤직뱅크 약간 19금이에요 그니까 알아서 자체에 심의 해드릴게요 안돼 여러분 보면 안돼 정수준이 입장선 정수준이 입장선 정수준이 입장선 정수준이 입장선 너무 야해 여기도 지금 여기까지만 안될 미 여러분 안돼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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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올리지도 못해 나 찍어봤자 너무 나아지 너무 나아지 야 니네 둘이 좀 이상해 야 니네 둘이 좀 이상해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지그 으악 아 눈물 나 나라 나라 지웠다 미치겠어 흐흐흫흫흫 저 어딜 못 들어가겠어 근데 앞에는 이 팬티 보이는 거냐 마시나 이거 봐 해보세요 팬티 정말 무난하게 지금 찍지도 못하고 못올려요 배경은? 2,1 2,2 아 진짜! 야 이거는 되겠다 너가 와 야 신나야 너 나와봐 아까 그렇게 웃어서 제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흠이 난 거니까 후회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약간 더 크고 좀 성인이 되시고 나서 오세요 으아악 다 효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cock eject 너무 웃겨 아니잖아 더 있으면 더 할 것 같아서 나왔어요 여긴 있는데,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녕, 난 메밀훈이야 안녕, 난 참 메밀훈이야 오늘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네, 이제 집에 방금 도착을 했고 호키에서 돈 달리고 이상한 막, 뮤지어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데 가면 안 돼요, 알았죠?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브이로그 시간에 봐요 안녕